진일성 가수가 부릅니다.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싸고한 가수가 부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소리없이 나를 애태우나 바라만 봐도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나는 좋아 그 사람이 마지막 남자됐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 마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가 난 기고가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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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그리워서 망부석 되어버린 채색한 운명 기폭에 꿈을 싣고 온다 하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 좀 피었던 말 파도소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제 이 여인에서는 그 누가 할까 최석아 말 좀 해봐 방파제 이 여인에서는 그 누가 할까 최석아 말 좀 해봐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?? 네 백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일손 가수님이었습니다. 물론 네 아닙니다... 마음에 든 제 아실 미emplo 감사합니다.